설. 당신의 선택은 독립홍삼입니까? 식민홍삼입니까? 역사를 잊은 홍삼에는 면역력이 없습니다.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홍삼이 있습니다. 독립홍삼과 식민홍삼. 조선총독부가 독립자금원인 홍삼을 감시하기 위해 홍삼에 붙인 감시딱지 이름, 정관장을 붙인 홍삼이 식민홍삼입니다. 설. 당신의 선택은 독립홍삼입니까? 식민홍삼입니까? 우리 얼박힌 홍삼의 4차 안에 하루 면역 이 제품의 원료는 100% 대한민국 국가지정 홍삼특구 해발 400m 진안구원 고랭지 홍삼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홍삼을 어떻게 구매하실 것인가 그 주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얼박힌 홍삼을 치시면 아주 쉽게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. 홍삼 독립 서명을 하시면 반값에 구매하시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